안녕하세요 한비티비 한배이십니다 오늘은 박서진님 스케줄 알려드릴게요 6월 7일날 서천행사 있으시다고 합니다 한삼모시축제인데요 장소는 한삼모시관이구요 오후 7시에 한다고 합니다 6월 8일날 또 행사 있으시는데요 태안행사에요 태안시장 활성화행사인데요 태안우체국 앞 도로특설무대에서 오후 2시에 한다고 하니까 참고 바랍니다 6월 9일입니다 울산행사가 있는데 울주군요 외야강축제인데요 장소는 덕신무궁화아파트 옆 회야강강변에서 합니다 공영주차장 부근이라고 하는데요 오후 8시에 한다고 하니까요 참고 바랍니다 지금은 공연 이정도밖에 못알려드리는데요 소식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비티비였구요 박서진님 6월 스케줄을 조금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